여기는 12만평 구운산 고랭기 1300m 고랭기 배차밭기입니다. 천천히 가요 천천히. 배차밭에 지금 이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완전히 하전민 진짜 여기 하전민들이 이 집은 누가 왔나 안왔고 할머니 집이 여기고 이 집이고 여기 할머니 집이 그지? 천천히 가요 천천히. 할머니 집 이사 갔나 할머니 있나? 아 아줌마 일로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와 저 베트남 사람들이나 모이네 천천히 가 와 여가 1300m 구운산 정상입니다. 와 강릉에서 오신 차 버스 예전해서 예전해서 새벽에 밥해 먹으면서 우는 천천히. 배추가 나갔나 하마 쪽에? 저 베트남 바쳐 봐요. 베트남. 야 저기 다 베트남. 야 저거 베트남은 까전 거 같은데? 네 날이 더우니까 착하기 안좋지. 네 천천히 빨리 달리지마. 그래도 시원할지 않네요. 아 천천히. 여가 1300m 해발 1340m입니다. 와 이 정상입니다. 정상 보이죠? 와 이렇게 높은데 배추를 가랬는데 배차가 다 까졌어요 날씨가 더 와 이런가 거의 뭐 다 말로 비틀어주고 야 이거 어떻게 해 농장 하시는 분들 이거 뭐 정부지원 대체 사업이 없나 와 저거 봐요 저거 구운산 정상입니다 옛날엔 구운산인데 근데 지금은 구운산이라고 절로 한번 길이 어디 있지 저 작업하는데 절로 밀어 일로 밀어 일로 올라가야 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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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업한다 와 이거 뭐 요게 완전히 그게 어디나 아프리카말고 저게 어디 필리핀 이런데만 거 같아 밟아 밟아야 돼 있으면 안 돼 와 뭔 차마고도는 차마고도가 뭐인데 아이고 좀 모르는 얘기 좀 하자 차마고도는 만리장성으로고 차마고도라는 거여 참 빨리 가 그쪽으로 길을 해 넘어주면 요 네카차도 못하여 아이고 이런덴 딴 거 없어 뭐 촬영 안한구만 안전운전 안전운전 자 저기 1340m 정상입니다 저기 1340m 구운산 정상 이야 진짜 대단하다 아 근데 내 차가 다 까졌어요 다 아 호랑 아 와 어디 갔어 저 저짜로 좀 더 붙어 와 또 갔어 이 차가 내 차는 내가 불려 이야 일로 가 일로 이뤄 차를 돌려 지금 배추농사가 아주 기울어빡고 저렇게 병이 아니고 태양의 일주량 때문에 야 여기가 군산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나 이렇게 나가면 뭐하냐고 저거 와요 지금 아휴 창문 좀 내려라 창문은 깎겹고 와 아 이렇게 배차를 이렇게 병이 들어가서 여기 정상입니다 1340m 와 추워 추워 여기는 지금 추워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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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국에서 오셨답니다. 태국에서 오셔서 이야, 이렇게 정상에서 와 이 배추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벌거지요, 가오로. 이파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되지, 말이 자, 어르신, 어르신 일하세요. 수고하세요. 다 그러네. 울놈이 봐도 그러네, 저 아래도. 이게 며칠 사이에 일해요? 아, 원래 병이? 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가물고, 병이 온거죠. 가물기가 더 말려오는거죠. 이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아유, 이거 일련농사 지가지고 이거지. 참. 울놈이 뭐 이상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난 배추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병농업에서 나오신거에요? 예예예. 아유. 아유, 여기, 저 공물이 해달라는 것도 여기 있고. 예예예. 그것도 여지껏 해주지도 않고 시작이, 이거 안되니까 2만원에. 아. 아. 꼭 그래야 하려는거죠. 지금은 현재는 이 배추값은 어때요? 현재. 없죠 이거. 6, 7천원 하면 이거 돈. 아, 배추가 없는 편이고. 배추가 잘하니까. 아, 잘하니까요. 아유. 하여튼 저, 하여튼. 용기를 내세요 어르신. 하여튼 감사합니다요. 예예예. 이야, 이거 뭐 큰일이 아니에요 이거. 와, 산 꼭대기에 뭔 물이 있어 이렇게. 어? 산 꼭대기에 뭔 물이 있어. 어? 물이 있어. 이렇게 뽑아보려고 나와. 그지? 자, 가세요. 매울땅님. 이야, 이제 이 정상에서 조금씩 내려가는데 배추가 병이 나가지고 6, 7천원이고 한 단위. 그러면 값이 없단 얘기잖아. 그지? 안전을 위해 전조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배추가 잘 돼. 그걸 안 딸 수도 없잖아. 아... 큰일이네 큰일.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기업이에요. 기업. 어? 매울땅. 매울땅. 매울땅 이런데 오면은 제정거처럼 문, 창문 다 올린걸 시골사람이 최고적으로 싫어해요. 우선 상대한테 믿음을 주려면 창문부터 열어 이게. 안에 도둑놈인지 뭔지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창문 올리는거에요. 지 얼굴은 안보이고 지는 오늘 보고있다 이거잖아. 뭔지 알아? 자 우측으로. 우측으로 올라가세요. 여기 현재 여기가 1200, 1300 고지인데 이 강안리 한 배추밭이 12만평이라 하는데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전민 하전민들을 다 이골저골에 저기도 다 까졌네. 이런 마을. 저짝 산에도. 이골저골에 있는 분들을 막아가지고 땅을 1인당 4500평씩 줘서. 서숙, 숙구. 어? 조 이런걸 갈아 먹으라고 하고 학교도 하나 지어주고 30가구에 하나. 학생이 몇명인지 압니까 30가구에 학생이 200명이 넘어요. 한집에. 한집에 학생이. 평균 5명이요. 그랬던 동네가 지금은. 아이고. 배차밭지. 여기는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데. 최고 높은 곳입니다. 자 1번이 1번이 안반대기. 1번이 안반대기 배차밭이 최고. 2번이 내봉산 배차밭. 3번이 구운산 배차밭. 4번이 만경대산 배차밭. 아로 매울땅. 이렇게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안반대기가. 강릉에서 못살고 하는 사람 다 붙들어다가. 하전민으로. 이렇게 산 꼭대기. 그러니까 이걸 불을 나가지고. 이 안반대기를 하는. 이걸 기르는데. 불을 놓으면은. 더이상 정상이 산이 없으니까 안타요. 그러니까 밑에서 막 치지르는거에요. 그냥 치지르면. 불이 타고 갈데가 없으니까. 좌쪽으로 좌쪽으로. 자 거기로 가세요. 와아아아아아. 진짜 멋있다. 여기 일단 오늘 잘 따라왔어? 잘 따라오는만한 곳이야. 내가 너를 따로. 니 실망을 했으니까. 내가 오늘 당한거에요. 니한테. 잘 따라오나만한 곳이. 이거는 아주 산이 금방. 파도 무너질거 같아요. 느낌에. 얼마나 깎고 그러는지. 자 여기가 기이 막혔어요. 자 일단은. 갈수 있는대로. 갈수 있는대로 가겠습니다. 뒷문은 열지 말고. 우리가 잘해서. 돈주고 얻어완것도. 얻어완것도. 어. 자. 요기에서. 요기도. 강할위안 배차밭인데. 어. 저 문 열어놨다. 가봐. 열어놨어. 어. 저먼저는 오니까. 요거 닫아놨지. 그지. 야. 여기도요. 태양강. 태양강이 이렇게. 어. 와. 아. 아. 저먼저. 태양강 올라가면 딱. 아. 저구로 올라갈 필요 없고. 태양강 쪽에. 저쪽으로 가봐. 저쪽. 흔퇴나 있는데. 저기로 가봐. 와. 아. 근데 뭐. 매울땅은. 매울땅은. 매울땅은 꼭. 뭐. 매울땅은. 나한테 뭐. 불만이 뜻이 대하는데. 야. 아닌가. 뭔 불만이 있어. 기분이 그래. 내가 느낌이. 어. 아이고. 이 삼천 소금물 아니에요? 아. 그럼. 농약 소금물이요. 농약 소금물이지. 하하하하. 땅속에. 뭐 물고 있다가. 농약이. 뭐 물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저게. 삼천 소금물이네요. 야. 여기는 진짜. 하전민들이. 오리지나 하전민들이. 지금은. 배차밭으로 변했습니다. 아. 여기 장마가 져가지고. 아이고. 아. 아. 저 시들 봐. 사진 좀. 촬영 좀 하러 왔다 하니까. 아. 그러시냐고. 상동서 나왔어요. 예. 그러더니. 상동 업에서요. 예. 어. 정말요. 그러니까. 찍으라 하더라고. 뭐. 찍으면 어때요. 자기네 실태를. 어. 현장 고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요. 맞잖아요. 그렇지. 농부들의 애타는. 이 농심은. 서울서는 모릅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망양. 이. 이. 너무 가물어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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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물어서. 병이 왕거지. 그러니까 송이가 안나는거야. 야. 이렇게 가물은. 이 며칠 가무는데 이러네. 며칠 가무는데. 흰달이니까. 수분이 없이. 아. 사람이 물 안 먹으면. 갈증나듯이. 어. 밭도 갈증이 나는거야. 야. 니 수준이 있는 말한다. 아. 수준이 있어. 이정도 수준이 있지. 아. 밭도 갈증이 난다고. 어. 야. 자. 처음 오니까. 한번 가보는거래요. 내가 어딘지. 산 꼭대기에. 포장 배추밭을 하느라고. 정부에서. 자. 여기는. 여기는. 상동입니다. 상동. 저짜로부터. 마이 짜만. 먹어디가. 자네. 왜 그렇게. 머리가 나빠. 아. 여기는. 상동입니다. 상동.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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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어떻게 알고 이런게 오나? LG보험 뭐 어? 어떻게 니는 이런 것도 많이 와. 전화번호 가려. 난 지금 가리려고 전화번호 가려놨잖아. 글로 이제 서서히 쓸 거요. 이거 아주 잡전화가 많이 와서 못써. 난 이제 전화번호 가릴 거라고. 가려참. 이미 가렸는데 글로 바꿀 거요. 아유. 아니 그 뭐. 2천만 서울시민이요? 2천만. 어. 서울시민이 다 사기꾼이 됐어요. 어 왜? 공의만. 공의만 찍히면 안 받으니까. 아 안 받아 안 받아. 공의만 찍히면 사기꾼이라고. 공의만 찍히면 안 받아야죠. 와 여기는 영월군.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어. 상동읍. 덕구리. 옛날에 북한 공산당 간첨 많았다는 덕구리. 덕구리 계곡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배차밭에 오니까 배차가 싹 까졌어요. 홀라당 까졌어요. 병이 나가지고. 이틀 전에 괜찮았는데. 수분이 모자라니까. 어. 수분 공급을 못해줘서 이렇게 까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차 안 보기라도. 꼭 하나. 추석에. 더 사주 없어서. 우리 농민들의. 농심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셨으면. 내가 바라는 작은 마음입니다. 아. 아. 하늘에 구름이. 아. 비구름으로 바뀌고 있네. 비구름. 와. 진짜. 진짜. 아유. 비가 올라하나. 이 배차밭 좀 봐야죠. 야. 아. 여기 60만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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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전민이 거기가 제일 많이 살았어요. 어. 그래서. 여기는 60만평. 어. 저. 뭐야. 배차밭인데. 지금. 아. 약속의 땅. 아. 멋있습니다. 자. 배차밭을. 연속 촬영하면서. 연속 촬영하면서. 아. 나는. 이런데에서 사는게 소원이야. 이런데에서. 이런데에서. 어. 맘에 맞는 부인하고. 이래가서 배추도 좀 갈고. 대신. 농사는 못지요. 어. 먹고 노는. 이런데서 먹고. 놀어도. 이런데서 먹고 노는 거. 근데 송할머니가 말을 안 듣지. 송할머니 생긴 걸 봐라. 말듣기 생겼네. 안 들어. 절대적으로 안 듣지. 그래서. 응. 나는 이런데서. 어. 이런데 보면은. 법도 필요 없어. 헌법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정하는게 법이고. 말하자마을 땅 아니야. 응. 그래도 나라 법이죠. 근데 니는. 요 차에. 사탕산 한건. 어떻게 했나. 아무것지. 아. 저 니는 진짜. 내가 담은게 알아요. 응. 차에 탄 사람들이 다 집어먹었지. 자. 이제 여기서. 내가 다시. 내려서. 고낸기밭을 촬영하니까. 니는 차들. 저 아래 있지. 저 아래까지. 맨날. 하우스인데 갖다 놓는데. 거기서. 촬영하고. 할머니 지금. 반대로 올라와. 난 여기서 내려갈거에요. 가서 봐. 여기. 여기. 모든. 모든 산이. 아래. 내려다보이네. 저거 봐요. 저게. 마. 태백산점 봐요. 저렇게 높은 산이. 밑으로 내려다보면. 아. 와. 자. 60만평. 고랭지. 배차밭이. 굴룽. 자. 여기는. 구운산입니다. 구운산. 옛날에는. 구룡산인데. 지금. 구운산. 왜. 구룡산에서. 구운산으로 바꿨나. 대한민국. 구룡. 구룡산이. 100개도 넘어요. 북한은. 300개 돼요. 그래서. 구운산으로. 아. 구무. 구름이 머물다 간 자리. 머무는 곳. 구. 어. 아홉구자에. 구름운자입니다. 구름이 아홉굽이나 쳐서. 어. 머물다 간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로 가. 도구가. 도구가 차네. 내려주고. 나는. 도구에서. 촬영을. 지금. 내려갈거에요. 접근을 해야지. 어. 아가씨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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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가 와요. 어. 숙소가 와요. 아니요. 요 밑에 와서. 저 뭐요. 마을주민들 좀 만내려고. 예예. 왜. 뭐. 필요한 일 있어요. 아닌가봐. 아. 우리가 아니에요. 아니야. 예예예. 가. 아. 바람표로. 나라의 법으로도 못말래. 저거는. 선구가. 어. 순간도 오니까. 저걸 보고. 순간도 오니까. 순간도 오니까. 자. 여기가. 하전민들이. 사는. 자. 아까 하전민들. 어디갔잖아. 어. 음. 자. 여기. 여기에서 날 내려주고. 어디갔지. 어. 수도. 수도. 여기서 내려줘. 자. 영상 여기서 적겠습니다.